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. 2010채 광주과학문화축전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.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은 꿈이 시작되는 과학문화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과학원리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체험마당과 과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, 학생들 침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과학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탐구마당 등 6개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한편 광주과학문화축전은 관내 초중 고등학생들과 교원의 과학재능 나눔을 통해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.